국내 연구진이 클로로포름과 같은 독성 유기용매 대신 물을 이용해서 유기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중앙대 정대성 교수와 경상대 김윤희 교수 공동연구팀은 물을 이용해 유기체로 만들어진 반도체를 친환경적으로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유기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 가볍고 유연하며 비용이 적게 들어 OLED와 같은 디스플레이에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인체에 해로운 유기용매를 사용해야 합니다. 연구팀은 반도체를 물에 녹일 수 있는 계면활성제를 새로운 구조로 개발해 물을 이용하면서도 효율은 떨어지지 않는 친환경 반도체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 분야 과학학술지인 어드밴스트 머티리얼즈 온라인팟에 실렸습니다.